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두 개의 강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0장을 반으로 쪼개서 읽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 자료로는 52페이지 Years past 여러 해가 지난 거예요 막서가 이제 그 네크르스에 끌려가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The seasons came and went 계절들이 왔다 가죠 The short animal lives 짧은 동물의 삶들은 Blood by 날아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서가 이제 세 번째 윗밀을 만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죽은 후로 그냥 훌쩍 시간이 뛰어넘은 거예요 동물농장이 많이 안정화되기도 했고 또 이게 인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이제 뒤로 가면 중간쯤 보시면 It was a pig walking on his hind legs 라는 데까지 읽을 건데요 hind가 뒤죠 뒷다리로 걷고 있다 돼지들이 이렇게 내 다리가 아니라 4 legs good, 2 legs bad 했었는데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첫 번째 지점이 두 발로 걷는 돼지의 목격입니다 거기까지 보겠어요 years past that the seasons came and went the short animal lives flood by 지금 이게 두 개의 문장을 쉼표로 연결했죠 원래는 이제 마침표를 찍고 the 대문자로 해야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문학이니까요 짧은 동물의 lives 삶들이 flood by 했습니다 a time came 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a time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when, yeah가 쭉 설명을 해주죠 When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Who remembered the old days before the rebellion The rebellion 이전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물론 이제 몇 명 있죠 except Clover, Benjamin, Moses, the Raven and a number of the pigs 거기에 이제 니폴리오나 스퀼러나 이런 애들은 그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exceptions입니다 여기에 이제 Moses, the Raven이 나오는데 Raven은 이제 우리가 까마귀를 보통 crow라고 하죠 까마귀 중에서도 되게 큰 까마귀를 Raven이라고 하는데 Moses, the Raven은 러시아에 가면 그리스 정교를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저 천주교 다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긋거든요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이런 성호를 긋는다 이러는데 천주교는 하나 둘 셋 넷 이러는데요 그리스 정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 옛날 스타일의 무슨 긴 수염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 정교라는 또 하나의 교파가 있습니다 여기 Moses, the Raven이 그러니까 뭐 슈거콜란든가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늘에 있는 멋진 세상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리스 정교를 말하는 거고 스탈린이 계속 통치를 하다가 뭔가 사람들에게 약간의 희망 같은 것을 그래도 종교에서 안식이나 희망을 찾으라고 그리스 정교를 잠깐 허락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 멀리 떠났던 Moses, the Raven이 10장에서 다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옛날에 기억을 한다는 거죠 The Farm was more prosperous now prosper, 번영 더, 옛날보다는 더 돈이 많아졌습니다 And better organized, 조직도 더 잘 되고요 And it had even been enlarged by two fields 그래서 enlarged, 커졌는데 by two fields라는 건 증가나 감소 다음에 그 증감의 폭을 말할 때는 딱 하나의 전체사, by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two fields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들판은 which had been bought 구매되었는데 from Mr. Philkington 해서 전에 그 Timber 팔 때부터 프레드릭한테 팔 거냐 Philkington한테 팔 거냐 Philkington이 미국을 대신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이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봐서 이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이 Animal Farm이 안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더컬트라고 하는 그 마차인데요 이렇게 더컬트라고 하면 꼭 개가 끓어서가 아니라 뭐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말이 끌고 이렇게 한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짧은 마차를 말해요 The windmill had been successfully completed at last 결국은 이제 at last 마침내는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And the farm possessed a threshing machine It's a threshing machine It's a threshing machine 탈곡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쳐서 터는 게 아니라 집어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고 곡식을 털어내는 그런 고기를 그런 기계를 possessed 소유하게 됐고요 And a hay elevator 건초가 오르라 내리라 하고요 Of its own 자기 걸로 소유를 합니다 And various new buildings had been added to it 해서 건물도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Wimper 그 회계사 Wimper had bought himself a duck cart 그래서 Wimper도 이제 많이 챙겼다는 얘기죠 duck cart를 샀고 The windmill however 그러나 이 풍차는 had not after all 결국 been used for generating electrical power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밤에 불도 켜고 난방도 하고 더운 물도 쓰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It was used for milling corn 밀이라는 건 이제 풍차 물레방아 같은 거 그래서 그 corn 옥수수를 넣고 그걸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일을 썼고 And brought in a handsome money profit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끌어 모으는 데는 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handsome a handsome money profit 이런 데다가 handsome이라는 형용사를 쓴다는 건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handsome money 그러니까 그러면 잘생긴 돈이라기보다는 꽤 양이 되는 이런 돈을 벌어서 과연 어디에 썼겠느냐 물론 동물들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철저히 이 책의 운동은 전반적으로 철저히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돼지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에만 어쩌면 그렇게도 철저히 그것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끝까지 읽고 나서도 참 한 장면이라도 한 장면이라도 있었나 이런 걸 뒤적여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역시 번 돈을 일반 돼지 이 동물들의 삶이 좋아지는데 쓰지 않는 거죠 As for the others their life 돼지들은 그 앞에 사이에는 돼지들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애가 나오고요 그 다음 As for는 누구에 대해서라면 이제 이쪽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나머지 동물들로 보자면 그들의 삶은 So far as they know So far as는 As far as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As long as 이러기도 하는데 그들이 아는 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한 As far as I know 이렇게 말하는 아주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아는 한에서는 Was as It had always been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마찬가지가 as죠 They were generally hungry They slept on straw They drank from the hole They labored in the fields 예 뭐 해석은 따로 안 할게요 In winter They were troubled by the cold The cold 추위 때문에 고생을 했고 And in summer They were troubled 이거 생략했고요 By the flies 파리떼들 Sometimes The older ones Among them 그들 가운데 이제 나이든 이제 동물들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Wreck their deep memories 하는데요 여기 이 렉이란 단어는 여러분 왜 설거지 하고 나면은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꼽아 놓죠 그런 걸 Dish Rack 예 이라고 합니다 또 빨래 하고 나면 물론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건조기가 없으면 Laundry Rack이 있죠 예 빨래를 걸어 놓는 그런 철제 도구를 렉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 이 렉이 그런 철제 도구를 말하는데요 동사로 말하면 이렇게 고문하다가 됩니다 옛날에 이제 사람을 고문할 때 철틀에다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비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렉이 철틀 거기에서 고문하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Wreck my brain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해봤다 I wrecked my brain but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더라 이럴 때 쓰는데 이 brain 대신에 memories라는 말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DIM 이라는 굉장히 좋은 형용사는 만약에 깜깜하면 dark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DIM은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게 조금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그래서 머릿속이 잘 선명하진 않지만 그걸 이렇게 막 아주 고민을 해서 tried to determine 결정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whether in the old days of the in the early days of the rebellion 혁명을 하고 그 초기에 말해요 when John's exploration was still recent 그때는 이제 John을 내쫓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상황이 things입니다 things things라는 명사가 것들 이라는 말로 쓸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things로 표현한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인사로 how are things going how are things going how are things going 잘 지내? how are things going 이래요 그때 그 things가 이제 상황이죠 그러면 things had been better or worse than now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 초기에 그때 어땠지 그때는 좀 더 나았나 근데 아무리 이제 wreck their memories 해봐도 선명치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가면서 여전히 as for the others 나머지 동물들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신 승리 and yet the animals never gave up hope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more they never lost 게다가 더해서 그들은 결코 잃지 않았는데요 even for an instant 한순간도 잃지 않았는데 their sense of honor and privilege 우리들은 명예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특권이 있다 privilege라는 아주 꽤 유용한 단어는 PRIV 까지가 private 사적으로 그 다음에 LEG가 law legal 할 때 legal legal mind 할 때 LEG 자 그러면 사적인 법적 권한 이러니까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제 남들은 없는 그런 특권이 있어 요런 것을 절대 놓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가 무슨 특권이 있느냐 IN IEND 설명을 합니다 IN BIG MEMBERS OF ANIMAL FARM 우리 여기에 멤버잖아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privilege야 이랬다는 거죠 THEY WERE STILL THE ONLY FARM IN THE WHOLE COUNTRY IN ALL ENGLAND THE ONLY FARM입니다 우리 같은 농장은 없어 OWNED AND OPERATED BY ANIMALS 동물이 소유되고 동물에 의해 소유되고 동물의 OPERATED 운영되는 THE ONLY FARM이야 WHAT AN HONOR 얼마나 대단한 명예냐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면서 이 혹독한 상황을 버텨 나갑니다 자 IT MIGHT BE THAT IT MIGHT BE THAT IT MIGHT BE THAT 어쩌면 어쩌면 이런 표현이니까 MAYBE 같은 거를 길게 IT MIGHT BE THAT 이라고 쓴 거죠 물론 IT을 가져오고 대절이 진주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IT MIGHT BE THAT 어쩌면 아마도 THEIR LIVES WERE HARD AND THAT NOT ALL OF THEIR HOPE HAVE BEEN FULFILLED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마도 뭐 우리 삶이 힘들겠지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희망들이 몽땅 다 충족된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힘들긴 힘들어 우리가 다 성공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쵸? 안 좋긴 안 좋아 그러나 they were conscious that 우리가 알잖아 conscious 인식하고 있잖아 they were not as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 같지는 않아 만약에 우리가 went hungry 우리가 배고파 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go hungry 하는 거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꿈이 실현될 때는 온다 그래요 dreams come true come true 한다 그래요 안 좋아지는 건 간다 그래요 우리말에 맛이 같다 go bad the milk went bad it went sour 안 좋아지는 변화를 go로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좀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파져 이런 변화를 went 로 표현한 겁니다 when hungry was not from feeding tyrannical human beings 근데 그 이유 우리가 hungry 하더라도 was not from 이런 것으로부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야 그것의 원인이 tyrannical 독재적인 이란 거죠 tyrant t-y-r-a-n-t tyrant 가 독재자 tyranny t-r-a-t-y-r-a-n-n-y tyranny 독재상태 tyrannical 독재적인 인간 human beings 를 먹이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게 아니고 if they worked hard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지 at least they worked for themselves 최소한 at least 최소한 이것이 for our subs 우리 자신을 위한 거잖아 이렇게 자꾸 정신 승리를 해간 거죠 no creature among them 그들 중에 어떤 동물도 went up on two legs 우리는 두 발로 걷는 그런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아 아 그런 어 극적인 짓을 하지 않아 no creature called any other creature master 우리 중에는 그런 두 발로 걷는 그런 그런 자도 없고 그리고 any other creature 다른 동물에게 주인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all animals were equal 이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한 줄기의 어떤 정신 승리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런 것조차 어 다다다다 와르르르 무너지는 장면을 마지막 내용에서 보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just after the ship had returned 왜냐면 스케일러가 양들을 데리고 어디 따로 가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한 달 정도 교육을 시켜서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head returned 돌아오고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on a plasm evening 뭔가 좀 좋은 저녁이었어요 근데 when the animals had finished work 일을 마치고 and were making their way back to the farm buildings 다시 이제 들어가자 하던 참이었는데요 that 진조합니다 진조 that 이게 일어났어요 that the terrified name of a horse 마른 네 이렇게 운다고 하는데 끔찍한 이런 네잉이 sounded from the yard 들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started 반짝 놀라서 놀라게 돼요 started the animals stopped in their tracks 그들이 걷던 길 그 걷던 길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걷던 길 트랙이죠 it was Clover's voice she neighed again and all the animals broke into a gallop 무슨 일이지 하고 벌쩍 뛰어서 갔던 거죠 and rushed into the yard 들러 갔습니다 급하게 then they saw what clover had seen there was a pig walking on his hand legs wow wow yeah yeah 자 이제 마지막 이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정신 승리가 와루로 무너지는 장면 찍어보셔서 좀 있다가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